지금 앉아있는 소파도 제가 이렇게 맘 편히 앉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앉아야죠. 먼저 제국 그룹의 사모님 김성경 씨. 어딘가 허술하고 빈틈 많은 허당 캐릭터로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 허당 사모님 잡는 카리스마 가사 배우가 바로 김미경 씨입니다. 넘치는 코믹 소울을 주체하지 못하고 안방을 점령한 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상위 1%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내 건데 뭐. 조금 빌렸어요. 죄송합니다. 두 분을 위해서 겨울철 봄에 좀 뭐가 참고 뭐가도 여기 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식었어. 수고하다로워요. 어떻게 보면 남녀 주인공보다 더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고 계신 두 분이거든요. 주체기다 소리 들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다 재밌다고. 저는 벽뜨궁 스타일로 좀 약간 차갑고 도도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만났다면 빵빵 터집니다. 하지만 아 이 닥털 샤워실도 화제였잖아요. 그리고 장한의 화제 김기경 씨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열연했던 영화 한여의 패러지 장면인데 한여의 주인공 전도연 씨를 능가하는 섹시한 느낌 연출하느라 무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건 폭력이지 이건. 선배님의 속사를 받잖아요. 너무 매끈해지고. 아니 저는 선배님이 진짜 과감하게 침아를 딱 걷어올리시고 딱 앉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대본에 있는 거고 어차피 찍을 거라면 그냥 눈 딱 감고 해야죠. 어쨌든 사모님을 경합시킨 일탈. 기분 전화. 성공했네요. 패러디 전에 송혜교 씨 패러디도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확 허리를 틀면서 돌아보는데 그게 이제 송혜교 씨의 패러디라고. 엄마야. 바로 이 장면이죠. 김미영 씨 느낌 아닐까. 이 상체 비틀기 테크릿 보세요. 송혜교 씨에 뒤지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장면이다. 물 세려도 막 땀도 막. 진짜로 맞았어요. 박중훈 선배한테 진짜로 세게 맞았어요. 리허설 할 때 박중훈 선배님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실 정도로 막 이렇게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극 중에서 좀 말 못하는 연기는 처음이신가요? 그렇죠. 처음이죠. 심지어 이제 막 수첩에도 이렇게 막 적으시잖아요. 리허설 할 때는 말로 하죠. 어떡하라고. 글씨 진짜 글씨 네 제가 쓰는데 글씨를 좀 잘 써요. 아하 아주 못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한 세 번 퇴짜 맞은 글씨예요. 그리고 두 분에게 듣는 배우들의 실제 모습과 굉장히 굉장히 긴 이야기. 민호가 촬영장에 나오거나 우빈이가 이렇게 촬영하러 떠보면 진짜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게 돼요. 저절로. 네 싸인 받아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드라마 하면서 이렇게 부탁 많이 받아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평소에 호칭은 좀 어떻게 하세요? 나는 그냥 민호야. 탄아. 그럼 이제 민호 씨는? 엄마. 엄마. 실제로 박신혜 씨는? 네 엄마라고 불러요. 아 진짜요? 우리 엄마 왔다 이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 그래요? 힘드시냐고 어깨 한번 이렇게 은혜 해주고 가고 아 살갑네요 또 이민호 군이. 네네네 그래서 볼 때마다 아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말대꾸하면 키스할 건데 김성경 씨 바로 이런 모습 말하시는 거죠? 달달하고 달콤하고 대한민국 여심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리고 있는 이민호의 매력 융단폭격 그리고 이런 매력 이민호 씨 뿐이겠습니까? 그 김우미 씨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 올백 머리 그죠? 그 머리는 어떻게 한 걸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도 아니죠? 진짜 머리예요. 진짜 머리? 수신이 왜 이렇게 말냐고 나중에 이렇게 한 번 만져대요. 김우미 씨가 누구나 처음 봤는데 정말 말 안 듣게 생겼다.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게요. 매력적인 바나가 김우빈 씨 극 중에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실제 성격이 더 궁금해져요. 실제로는 수줍음도 타고 굉장히 착해요.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진짜 예의 바르고 예의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방송에서 보면 편의점에서 툭하면 라면 먹잖아요. 밥 한번 타고 주지 마. 또래가 많이 몰려 있으면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들을 하더라고요. 극 중에서 갈등 관계에 놓인 이민호, 김우빈 씨 촬영 현장에선 장난과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